안녕하세요 크로아티안 랩소디 두번째 시간이에요 자 오늘은 다른 멜로디를 배워볼 거에요 자 보면은 그 우리 플라워 댄스 여러분 기억나세요? 플라워 댄스도 약간 이런 느낌 좀 비슷한 게 있었는데 파 미 레 도 레 미 레 도 솔 이건데 이거를 그 중간에 음을 채워 주자 솔 솔 솔 솔 이렇게 레 미 레 도 솔 이 솔은 중요한 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치면 안 예뻐요 그쵸? 그래서 보면 솔 하고 미가 중요한 거에요 여기는 여기 두 번째 이 두 개는 그래서 솔 미 파리 레 도 레 레 미 레 도 솔 이렇게 그래서 얘는 작게 치고 레 레 미 똑같고 솔 미 레 도 솔 도 이게 멜로디에요 그쵸? 그 음을 살려준다는 그래서 파 미 레 도 하나씩 내려가고 그 다음에 미 레 도 솔 그 다음에 미 파 미 레 도 솔 자 왼손도 우리 저번씩 배운 멜로디와 똑같아요 그리고 코드 똑같아요 C마이너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F마이너 요건데 얘를 이렇게 나눠진거고 그 다음에 G마이너죠 C마이너 자 박자가 지금 보면은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이건데 자 이 음이 중요할 거에요 이 음이 중요할까요 이 음이 중요해요 그리고 얘를 얘를 도를 힘을 주고 치면 나중에 빨치지 때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좋지만 이렇게 미가 더 중요한 음이라는 거 그래서 빵 따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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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먼저 나온다고 해서 얘가 중요하게 치면 안 된다는 거에요 너의 이름은 ost 중에도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의듬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아두셔야지 나중에 빨리 칠 때 맞출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도 마찬가지야 똑같은 패턴이에요 하지만 약간 솔이었던 매년 미 플래시 나오겠죠 미 미 미 파 미 레 도 랜 미 레 도 솔 똑같네요 그쵸 근데 미 플래시도 나왔다는 거 자 그리고 하나탑 위에서 시작되었다는 거 왼손도 마찬가지로 하나탑 위에서 여긴 좀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반복이니까 Fm Gm 거기 높은 좌의 표 바뀌었다가 낮은 좌표 바뀌는 것도 파악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리 천천히 저는 지금 좀 빨리 가지면 여러분 천천히 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Fm Fm 똑같죠 자 그 다음도 좀 다른 멜로디였는데 이 부분 배워보도록 할게요 얘도 근데 비슷한 패턴이에요 솔 솔 라 솔 파 미 파 솔 파 미 레 그쵸 아까는 멜로디가 똑같아요 라 솔 파 미 라 솔 파 미인데 한번은 도에서 그 다음에 얘는 솔 파 미 레 Cb에서 그 다음에 파 미 이 레 도 조심해 주시고 얘는 좀 바뀌네요 그쵸 거기 조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레 솔 미 레 도 솔 도 이게 멜로디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치시고 미 미 이걸 화음으로 치시는 거예요 이거 C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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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그 다음에 옥타브 Cm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쵸 여기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꼬꼬꼬 친다기보다는 멜로디만 살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듬을 이런게 원래 어렵죠 그쵸 그 다음에 이거를 빨리 가기 위해서는 자리를 빨리빨리 잡는 게 좋아요 손이 이렇게 빨리빨리 기억을 해야 되는데 연습을 많이 해야겠죠 이 부분은 그래서 보면 하고 이동하는 연습을 띠이래 띠이래 요기 빨리 이동하는 연습한 다음에 도 솔 이렇게 이동하는 연습해 주시면 좋아요 멜로디 살리면서 손가락이 기억할 수 있도록 왜냐면 왼손으로 신경 써야 되거든요 동동 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왼손 벼보도록 할게요 왼손이 하고 Cm 이렇게 풀어진 거예요 Cm 이렇게 풀어진 건데 얘를 이렇게 손가락 걸로는 이렇게 해 주거든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쳐도 돼요 이렇게 근데 저는 이렇게 친다는 거 그쵸 얘도 Fm 이렇게 치죠 그 다음에 얘는 코너 바뀌었어요 Bb 로 그쵸 Bb 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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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Fm 그 다음에 솔솔솔솔 솔솔솔 솔솔 이렇게 씁니다 이것도 빰빰빰빰빰빰 여기까지가 솔이 반복되는 거 아신 다음에 여기서 이동한다는 거 그 다음에 도 솔 이렇게 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악보를 안 보고도 그냥 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마지막 부분은 왜냐면 둥둥띠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도 외워서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왜냐면 틀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악보랑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가 자 그 다음부터 반복인데 조금 달라져요 멜로디가 왼손 똑같죠 그 다음에 라 솔 라 도 바뀌어요 멜로디가 그쵸? 여러분 이제 그 지금 패턴을 익혔잖아요 그 여기 도만 추가된다는 거 이렇게 그럼 이게 또 다른 부분에서 또 나와요 이런 패턴이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이 찾아서 연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? 이렇게 보면 라 솔 라 도 시 도 시 라 솔 파 미 레 미 미 파 미 레 도 이렇게 멜로디 바뀐다는 거 그 다음에 레 파 소 시 이거 파 파 파 파 이렇게 나오는거에요 파 두번 솔 시 이거에요 그러니까 쳐들면 먼저 파악을 하시는거에요 레 파 솔 시 파 두번 솔 시 레 파 솔 시 파 파 솔 시 레 파 솔 시 파 파 솔 시 이걸 하면 레 기억하고 파 기억하고 솔 시 파 파 솔 시 이렇게 따로 연습 따로 연습 이렇게 파 따로 연습 이런식으로 연습을 하시고 맞출때도 이렇게 맞추면 된답니다 그 다음에 파 한번 찍어주고 이렇게 나온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? 그리고 크레센터가 있어요 점점 올라가면 크레센터를 해주고 내려가면 크레센터를 해주는데 여기는 올라가고 있으니까 크레센터를 해주시면 된답니다 알겠죠 여러분?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중간 연결해주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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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tranded